Q. 아이돌의 주인공 그렇게 소녀들의 월요일 변경이라고 부르더라고 나한테 뭐 보여주는거야? 라이브를 안아준다, 너희들 라이브를 안해? 노래가 나한테 노래가 잘 모르겠는데 노래가 무릎으로 젖어버린 거 같아 다시 할게요 모든 사람들 중 다 그대 말일까 나에게 가르치다 루트 안무가 보는 사람들이 흥이 나야되는데 시선을 차려 땅땅땅 그냥 다행히 보고 있겠지 너의 티브 너의 티브 너의 티브 자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 도웅효과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되게 신나는데 그만봐도 될 것 같아요 연습생이 된 이후 최후로 독한 곡설들을 연습했는데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이겨내려 노력 중이다 깐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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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땜 찰떡한 하지만 아파 남은 아팟 짠 응 연습한 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문별 여느 때보다 치 얼음같은 냉정한 마음을 다시 연습에 몰두하니라 하지만 계속 들려오는 그녀의 음성 한 팔 입고 있었던데? 한 팔 입고 있었던데? 여기 싶은데? 여기 싶은데? 그는 절망당을 떨쳐낼 수 없는 문별이 때마침 들어오는 연습생 친구 뭐야? 왜 이렇게 짜증나?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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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티림픽은 저런게 어머니니까 그냥 부러질 수도 있지? 괜찮아? 진짜 그래 나 진짜 이 짜식을 알아 아유! 우리 짜식! 진짜 괜찮다 이 짜식아 은익은 분위기도 이렇게 어? 분위기도 이렇게 앞으로 가자 자 1 1 2 1 4 2 3 4 5 5 6 6 7 5 6 6 6